이 노래는... 저기요! 피나요! 흘러나오나 흘러나오나 사랑해 하나, 둘, 셋! 흘러나오나 사랑해! 한영 하품했다! 언니, 인종이 장난 아니야? 언니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그래서 나는 8, 6, 8, 7, 8 아니, 아니! 너무 충격 먹었잖아! 나 어제 우리 영통봉사 했는데 이 질문만... 진짜 열다 보다! 진짜 맞아! 8 이렇게 해서 답했는데 또 6, 8 이러는 거 있어! 내가 바보지 않아요! 아니 근데... 뭐 6, 8이야! 아니 근데 그 뒤에 표정이 더 웃겨! 42 해놓고 땡 하니까 끝!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해! 아 미치겠다, 이제! TV보면서 그런 퀴즈 같은 거 한 번 다 맞추는데 내가 믿을 거야! 맞아 맞아! 그 인물 퀴즈 같은 것도 에이! 집에서 불러! 뽀러러! 이런 거 나왔더라고 특혜으로 나왔는데 진짜 내가... 우리 봐봐! 손흥민 선수님! 아! 아! 둘! 리플로브 업! 3주 동안 얼굴 보면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만큼 너무너무 고생했어요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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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유! 진짜! 괜찮아? 괜찮아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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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